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건강유정 정연원장입니다. 1월 휴일 하루 잘 쉬고 계십니까? 2020년 1월 12일 북로장생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엠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까지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드레스텐의 망명중인은 49살 도스토에프스키는 무다들 파벨이 자살했던 소식을 듣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았고요. 그리고 하숙집 모녀와 함께 죽은 아들 파벨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슬픔과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장면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 마지막에 아들의 묘에서 있을 때 개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요. 이 개에게 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재중원 보고서를 보면요. 1885년 4월부터 1년 동안 재중원을 찾은 환자 1만 460명 가운데 4%가 진료실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술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종기를 절개해서 고름을 배출한 것, 그리고 비강폴립이나 낭종, 지방종을 제거한 것들과 같은 수술인데요. 이런 종기와 관련된 수술이 전체 수술에서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수술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외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은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죠.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된 종기이지만, 조선시대는 가장 흔하면서도 사람들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질병이 바로 종기입니다. 조선 22대 국왕이죠. 정조, 사인이 종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종, 성종, 중종,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순조도 종기로 크게 고생했거나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조선왕조 실력에서 전하고 있죠. 왕이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양상태와 위생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종기를 일으키는 포도상귤군과 같은 병원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었고요. 한 번 감염되면 잘 낫지 않았죠. 커다란 종기를 몇 개씩 얼굴과 몸에 달고 평생을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종기치료약으로 유명한 게 있죠. 고약, 이명래 고약이 유명한데요. 이 이명래 고약은 파리 외방정교회 드비즈 신부가 1895년 아산의 공세리에 부임해서 공세창을 헐고 공세리 성당을 지었는데요. 이 드비즈 신부님은 라틴어로 된 약용식물학 체계 지식과 한의학 지식을 응용해서 고약 만드는 비법을 창안해냈고요. 이 공세리 성당의 신도였던 요한, 이명래에게 전수를 하였습니다. 이 고약이 처음에는 드비즈 신부의 한국 이름을 따서 성일론 고약이라고 불리우다가 이명래의 민간요법까지 더해지면서 1906년 아산에서 이명래 고약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한살은 다치지 않고 굳어진 고름만 골라서 뿌리를 뽑는 밝은고, 뿌리를 뽑는다는 뜻의 밝은, 발간하는 고약. 이 밝은고가 이명래 고약의 핵심인데요. 핵심은 소나무 뿌리를 태워서 만든 기름에다가 약재들을 녹여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이명래 고약의 비법은 계속 4위에서 4위로 전수되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이앤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아들의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슬픈 감정, 그리고 다양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엉키는 장면,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제이앤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휴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유정은 내일 아침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은 나루토에서 만난다. 그는 마티리오나가 가져온 꽃을 보자 신경이 곤두선다. 꽃은 작고 하얗고 수수하다. 파벨이 좋아하는 꽃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0월의 장미값이 얼마이든 피처럼 붉은 장미는 그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 여자는 그의 이런 생각을 읽으며 말한다. 벌로랑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종삽도 가져왔어요. 그 꽃은 늦게 피거든요. 그는 이제 그걸 본다. 그곳의 뿌리는 축축한 천으로 쌓여 있다. 그들은 작은 나루배를 타고 그가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엘락인 섬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나이든 두 여자한테는 승객일 뿐이다. 춥고 안개가 끼어 있다. 그들이 다가가자 말라빠진 회색 개가 낑낑거리며 부두의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사공이 갈고리 장대를 던지자 개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선다. 개들의 섬. 나무들 사이에 숨어 문상객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무덤을 파헤치는 개떼들도 있을까? 그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한다. 문지기 집에서 길을 묻는 사람은 그가 아직도 하숙집 여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안나 세르기 예분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의 거리를 걷는다. 그는 울기 시작한다.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그는 이런 자신한테 짜증이 난다. 그러나 눈물은 그 자신과 세상 사이에 부드러운 무지의 배를 들이워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가운 것이기도 하다. 마트리 요나가 소리친다. 엄마 여기야! 그들은 고유 번호가 적힌 판자가 달려있는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가 꽂힌 무덤들 중 하나 앞에 선다. 그는 그 번호, 그의 번호를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칠자와 사자를 이미 보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칠자에 돈을 걸 수 없겠구나. 그가 무덤에 몸을 굽혀야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런 것 모두가 너무 갑작스럽고 흙으로 만든 무덤이 너무 낯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드레스덴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몸에 손을 댔을 사람을 불신한다. 그는 아직도 기억 속에 살아있는 어린 아들로부터 사망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을 거쳐 막대기 위에 번호로 이어지는 파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잠정적인 것이다. 최종적인 번호는 없다. 모든 것이 잠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게 될 것이다. 잠시 후 바퀴가 돌아가고 번호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시 잘 될 것이다. 봉부는 그 속에 누운 몸의 부피와 형태가 같다. 사실 그것은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들어있는 목관을 묻느라고 파는 흙에 양해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참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밀어낸다. 시체를 보관하고 번호를 매기고 관에 놓고 운반하고 땅에 묻는 일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드레스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괴로워진다. 어째서 드레스덴의 공기에서는 아무런 예감도 느낄 수 없었을까? 하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멸하고 나서야 흔들리는 것일까? 네르첸 스트라스에 있는 아파트 욕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수염을 다듬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세면대의 수도꼭지가 반짝인다. 면도를 하느라 연엄이 없는 거울 속의 얼굴은 과거에 살았던 이방인의 얼굴이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이미 늙었어. 선고가 내려졌어.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나한테 선고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나만 그걸 몰랐어. 내 인생은 끝났다. 그것이 선고 내용이었다. 하숙집 주인이 무덤 아래쪽에 난 작은 구멍을 메워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제가 좀... 그는 이렇게 말하면 몸짓을 한다. 그녀가 옆으로 비킨다. 그는 코트와 재킷의 단추를 풀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몸이 무덤과 나란히 될 때까지 어색하게 몸을 앞으로 숙여 머리너머로 팔을 뻗는다. 그는 하염없이 운다.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그는 얼굴을 젖은 땅에 문지르며 땅 속으로 파고든다. 그가 일어나자 그의 수염과 머리와 눈썹에는 온통 흙이 묻어있다. 그의 안중에 없었던 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그는 얼굴을 닦고 코를 풀고 재킷 단추를 채운다. 얼마나 유태인적인 행동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볼테면 보라지. 사람이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 아이도 볼테면 보라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저 아이도 볼테면 보라지. 그의 눈에서 무엇인가가 아이를 향해 번쩍인다. 아이는 당황하며 돌아서서 엄마한테 달라붙는다. 둥지로 돌아갔군. 끔찍한 아기가 그에게서 흘러나와 살아있는 사람, 특히 살아있는 아이들을 향한다. 만약 이 순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내 바위에 던져버릴 기세다. 그는 헤롯을 생각한다. 이제 헤롯을 이해할 수 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을 끝장내버려라. 그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걷는다. 그는 새로운 무덤들이 있는 곳을 떠나 오래된 비석들 사이를 배회한다. 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 무덤가에는 벌로랑이가 심겨있다. 그는 우울하게 묻는다. 저걸 누가 돌보죠? 그녀는 어깨를 움츠린다. 대답을 바라고 질문한 건 아니다. 이제 그의 차례다. 그가 이렇게 말할 차례다. 내가 매일 그걸 보러 올 거예요. 또는 하느님이 그걸 돌보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그걸 돌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죽게 놔둡시다. 작고 하얀 꽃들이 산들 바람에 기분 좋게 나붙인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잡는다. 그가 쉰 소리로 말한다. 그 애는 여기 없어요. 그 애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요. 물론 그는 죽지 않았어요. 표두르 미알로비치. 그녀는 정말로 그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녀는 이 순간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파벨을 향해서도 모성을 발휘한다. 그녀의 손은 작고 손가락은 어린애처럼 가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풍만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녀가 그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 느끼고 싶다. 늘 새로워지는 손의 순수함, 어둠 속에서 닿던 손의 감촉, 그 기억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하지만 누구의 손이었지? 수치심이나 기억도 없이 햇빛 속으로 동물처럼 나타나는 손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한다. 번호를 적어둬야겠군요. 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의 욕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욕망은 예리하고 격렬하다. 그는 이 여자의 팔을 잡고 그녀를 문지게 집 뒤로 끌고 가서 그녀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몸을 섞고 싶다. 그는 밤을 새는 조문객들이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한다. 거기에는 일종의 의기양양함이 있다. 죽음에 면전에 대고 당신은 우리만은 못 잡았소 하고 말하는 득이 만만함이 있다. 그들은 어느새 나루토로 돌아와 있다. 회색개가 그들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온다. 마트리오나는 그 개를 쓰다듬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걸 못하게 말린다. 개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꼬리가 시작되는 부위부터 등까지 찢어지고 덧난 종기가 나 있다. 회색개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낑낑대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종기 부위를 혀로 핥는다. 내일 다시 오마. 그는 이렇게 약속한다. 혼자서 오마. 그리고 너와 얘기를 하마. 강을 건너 아들이 누워있는 안개 낀 곳에서 둘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험을 약속한 것과 같은 은밀함이 느껴진다. 강을 건너 아들이 누워있다. 느니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